각 상태였던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여러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이제 살아남은 도전이 되요. 정성과 시간이랑을 거치고 잘 버텨내준 저런 같이 호흡을 맞춘 그룹들이죠. 농차 급발진 많이 일어납니다. 특히 겨울철에 많이 일어나는데요. 기사는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급발진 딱 50% 주는 방법을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S라인이 무너지게 되면은 근육통, 일자목, 허리디스크, 여러가지 측만증. 체인지 시크 중에 누가 거북일까요? 난가 왜 날 쳐다보지? 나쁜 자세와 생활습관을 체인지해 주실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. 아이고.